전등 전등 집세만큼 전등 괜찮네 나성님 DTS도 나왔다고? 세상에 드라군 버전 안 나오나? 고개 단부스 드라군 버전 내주세요 귓집힐 드라군 버전이요 아이고 전등 까먹을 뻔했대 아이고 전등 이시빙 크림 드라운 tons 좋은 킹진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진이지 아이고 아이고 파이 애벌레님 2개월 구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면제 정기구독 공포 발 눌림 망포화 단건 아니 왜 수비카드가 나오지 큰일났네 걔도요 걔도 똥카드인데 아니 또 이거 아까처럼 죽는거 아냐 아니 근데 아이츠 제발 카드 그 집에서 줘놓고 걔도 이번에 공포있다 이거 공포야 오징어 자식아 이거 공포야 오징어 자식아 이거 공포야 오징어 자식아 을알 을알 좋습니다 뿔달린잼슨 이 덱으로는 안될거 같은데 안돼요 돌진수색 맨마지막에 나오네 귀엽겹다 유리칼 문에 건널 유리칼 유리칼로 조져주마 여기 물음표 로드 있는데 일로만가 아이씨 좀 새끼 신성사까 units 상상 신성 신성사까 공예 아우 짜증나 뱀, 뱀, 뱀 없애는 모드 없나? 뱀 없애는 모드 있으면 바로 쓴다 뱀, 뱀 없애는 모드 빨리 뱀 안 나오는 모드 빨리 뱀은 얘로부터 인류의 적이었어 뱀, 뱀, 뱀 섹스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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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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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신성 있으니까 타수로도 무대로 잡네 아이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왈 왈 왈 왈 왈 왈 에휴 니 집게가 저렇게 열심히 지내자 개 짓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불쾌 아 이건 불쾌지 똥바래기보다는 불쾌가 아닐까 아 똥바래기라도 넣을까 도구난 주고 똥바래기나 주네 아니 이거 말고 망치로 바꿔줘 망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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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밖에 없다 불 피해야돼 불은 도움이 안 된다 사크리츠 에반데 주야 잠자로 왔어요 중반 아이 잠자로운 트수님 갑니다 똥공격 무 어째 실패 잘상인 듯 검어 쓰는게 낫수가 자상인 듯 이걸 공포 써수니 슉슉 슉슉 튕겨내기 튕 흠 슉슉 왜케 많이파냐 트하 아까 건물 넣고 정밀 넣는게 나았을까 언제까지 독업진이어야하나 네 스포츠 으 으 아멘 아멘 그냥 불 볼까? 너무 아픈데 아들받다 줘 불 봐도 잠을 못 자는데 책은 잡겠다 왈 왈 괜찮은냐 백년 퍼즐 일단 물음표 보러 갑시다 아우 저 뚱땡이 저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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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걸 수리검을 주신다구요 감사합니다 작은 산소 회보어어어어어 갈비지겜 안되네 될줄 알았는데 정말 끔찍하다 시켜라 갓갓독 제가 살려드릴 수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에 드릴은 좀 그렇네 매너가 없네 안타깝 안타깝 사실 엘리트 두 마리 잡은 덱입니다 휴식 한 번도 안하고 근데 뒤지기 직선이 뭘 해야겠구나 다 해봤네 해봤네 네 신성내노라 이 자식아 0%를 보냈네 21 37 39 39 땡 아 이건 수리검이라고 한다 머단원을 준다고? 아 근전이나 주제 이런거 주지 말고 작도 근전으로 바꿔주면 안되나 솔직히 작도랑 근전이란 희귀도 바뀌었어 큭 아 근전님 그랬습니다 근전님 추럴라베 바꾸면 욕하죠 갓카드 들고가고 똥카드 줬으니까 근전내너 근전 와 이잔상이다 나이스 엘리트 두마리 가야돼 밑에 한마리 더 가야돼 개망했다 극을 건넌 제재 전장선 상입입미다가 만났네 어디를 노리시는 겁니까 체력 낮은거 썼어야 했는데 두마리 더 가야돼 축하 굿 굿 굿 굿 짱짱독을 못쓰고 너무 응기하십니다. 이걸 삽을 준다고? 아이 괜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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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 삽질? 괜쟌 삽질할까? 아 그리고 독 언제 나오냐? 야 독 줘 빨리 아 왜케 독을 안줘? 삽살 돈이 없네요 아니 독.. 독을 왜케 안주지? 대신 독 포션을 누리겠습니다. 아 그건지 아이 또 독 없어가지고 반사기 잡기 빡칠거 아냐 아까 신경독 먹어둔거 하나 있으니까 고글룩으로 잡아야겠다 아 좀 음 아 대체 무시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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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집 뼈는 더 써도 될 것 같네요 찬찬 얘도 잡았어 와 더블 배럭 투배럭 활용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아 감사합니다 돈의 예술 점수 얌은 진짜 못 잡을 거 없긴 한데 체력 채울 수 없다는 게 너무 무섭다 투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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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유독가스 한 장만 있어도 덱파워 훨씬 오를 것 같은데 유독가스 한 번 안주려나 일단 수리건 빨로 어떻게 올라가긴 하는데 언제까지 수리건 빨로 올라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당장 달팽이만 나와도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지민 또 신성태발류네 이놀림 아 뭐야 번개친다 아니 여기서 체력병력아 제발 그래서 댕댕이가 진내보단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탄필 넣을까? 무한의 겁날도 괜찮아 보이는데? 무검쓰. 탄필 넣을까? 탄필 넣어야겠다. 유독 가스 넣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탄필 넣을까? 탄필 넣을까? 탄필 넣을까? 탄필 넣을까? 탄필 넣어야겠다. 불에서 운동해야겠네. 불에서 운동해야겠네. 불에서 운동해야겠네. 마름쇠 마름쇠 아 이 타이밍에 그 클립이 힘났습니다. 그 클립 와 정밀사기다 정밀하다면은 세상에 정밀사기다 와 캐틀벨 캐틀벨 희귀엄을 쳐놓고 저 불 3개 돌아야 꼴락힘 3오르는데 정밀 강화도 안왕도 쓰기만 하면은 데미지 3오른다 이거 실화냐 이거 진짜 어? 거기다가 단돈은 여러개 나와서 이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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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벌이잖아 그래야지 여러분이보다 아 아 이걸 구뎀을 맞네 와씨 이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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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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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하게 정밀하기 표현ота 표창수표창 표창수 증일 정매 나 지금 10피트 줘야 돼 으아 10피트 으아 정밀 정밀은 기억할 것인가 아 괜찮아요 아이고 포션 빼야되나 안패도 되네 미친 수리공 간디검 간디검 간디가 잘생기로 구르기 제비? 제비가 낫겠지? 구르기도 말린다. 5분의 1 성립불. 아 진짜 좋네. 너무 세게 맞는데? 아이고! 와! 와! 월급날이다. 와! 월급날이다. 아이고! 약성불성님! 호흡감사님 동호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간리형 포션은 여기서 들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총에 괜히 집었나요? 유독 가스 담궈요. 아이고! 쟤뮬. 근전이 진짜 빨리 나와야 된다. 번개친다 번개 달팽이 깝치지 말라고 달팽이는 상대가 안됩니다 달팽이 깝치지 말라고 소리민가 maken 불편에 очка érique 불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나이스. 크신 포션. 볶음이? 볶음보다 크신 포션이 낫지 않을까요? 카드 제거. 위풍당단.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단 분사 망단. 단 분사 지울까? 근데 딜을 너무 낮추면 창방떼 위험한데. 사실 이 포션 다 창방떼 쓸거야 아마. 창방이 쓰지. 단 분사. 단 분사. 단 분사 지워야 하지 않을까? 수비 지울까? 수비 지우려면 좀 쫄리는데. 위풍당당 14릴. 아니면 탈출구. 이제 지울까? 이제 지울까 없다. 신발 사가야겠다. 장화도 사실 쓸모는 없지만. 뭐 어쩌겠어. 뭐 어쩌겠어. 귓집비가. 맞게 남았어야 했는데. 아이씨 성 좀 줘라. 귓집비 쓰면 참 아무것도 못하고. 갓집비가 괜히 갓집비가 아니죠. 이 정도면 창방 진짜 잘 잡았다. 이게 장화가 발동하네. 질기 날쌔. 그무. 딸기 날쌔. 그무. 일단 두근두근 면역이고 여기 있어 컷은 먹고 음 0댕이고 총맨은 지금 들고 있으면 안되겠다 이거 파트도 잡혔고 파트도 잡혔다 마른 무색 써야되는데 귀지비를 다음에 써야겠다 어차피 상태 이상도 못벗겼고 아직 고동 2딜이죠 아 깬거 같은데 야 총맨갈불 빨리 이제 고동 3딜 이제 고동 3딜 잡았다 예 유령의 강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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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유하 야호 유하각 잡으면 만원 미션 성공 아이고 감사합니다 딴따따따따단 밀마 커피짓구 정밀 증밀 정밀 심장 허접생 캐탈밴 진짜 수리검을 푹 고아서 만든 덱이다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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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